경이로운 소원 함께 하겠습니다. M10W 이형빈 전문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그래도 부진했다가 좀 올라와 주는 분위기인데요. 이 안에서 우리의 종목들 AS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어제 받았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CJ바이오사이언스 되겠습니다. 하루 만에 5% 가까이 수익 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자리는 파란불로 약세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더 끌고 가봐야 되겠죠. 네 우선 CJ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다한 구간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CJ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오늘 장중에 3%대 상승이 장 초반 나오다가 지수가 갑자기 좀 밀리는 부분에 따라서 오늘 좀 은봉 전환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받았건 CJ라인은 이탈하지 않는 흐름 그리고 내일 제약바이오 행사와 함께 6월로 이어지는 제약바이오 학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저점 구간에서는 일단 홀딩을 하시는 이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최근 낙폭이 과다한 구간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종목을 바닷건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은 121선 어제 말씀드렸던 손절가 이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한번 상승 업사이드 구간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학회라는 재료를 갖고 있지만 너무 많이 빠졌다. 그 관점에서 어제 주셨죠. 계속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고 위원님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거래일 만에 수익은 5%가량 나고 있고요.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인공지능 AI 관련 수혜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수가 상승탄력이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이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미 선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우상향을 만들어주는 부분을 포착을 해서 들어갔고 또한 지금 인공지능 AI 관련주 쪽으로 최근 낙폭이 단기적으로 과도하다 보니까 기간에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간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수급이 이동하는 섹터들이 지금 인공지능 AI와 로봇주들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수급의 이동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솔트룩스도 인공지능 AI 쪽에 바닷건 단기적으로 바닷건에서 기간 매수세가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5월선을 타고 가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일단 5월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 흐름에서 5월선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3만원 이상 때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잘 가지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5월선 지켜지는지 그 여부 챙겨보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유신도 볼까요? 유신은 2월에 두 차례나 추천을 받았었죠. 2월 3일, 2월 24일. 2월 3일로 봤을 때는 20%가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부진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유신 이제 좀 정리할 때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유신 같은 경우는 지금 네움시티 관련 모멘텀을 강하게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합엔지니어링 업체로 지금 유신, 히림,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사우디 장관이 방안을 하게 되면서 네움시티 관련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했는데 지수 하락에 대한 조정도 나왔고 다만 지금 유신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8일 날 보시게 되면 13%대 급등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또 바닷근에서 나온 급등이고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크게 딱히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일단 보유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5월 8일 날 13%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자리는 아직까지 다중바닥을 이탈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네움시티 재료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는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홀딩 관점 다만 이 다중바닥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에서는 일단 손절을 하시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했다가 음봉으로 전환이 됐었네요. 지금 자리는 끌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도 AS 해주셨던 고려산업 30%가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목 시장 햇지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오늘 꽤나 골이 깊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우선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곡물 관련 수혜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흑해 곡물협정 중단에 따른 수혜를 좀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제 시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도 장초반 14%대 급등 출발을 했지만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음봉으로 전환되고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가 조금 눌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의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아직 이탈한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인 추세는 일단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일단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1선을 한번 매도가로 지정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는 구간 그러니까 한 4,800원 구간까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 4%가량 고려산업은 조정 나오고 있는데 11선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AS 4종목 들어가 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소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AI Expo Korea라고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AI 대전 뭐 컨퍼런스가 열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11개국, 11개국이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 소식에 AI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많이 빠져 있잖아요. 낙폭화대일 겁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네, 앞서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수급 이동, 기간 매주 수급들이 매수를,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섹터가 로봇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금 내일부터 코엑스에서 국제인공지능 대전이 개최가 됩니다. 아시아 최대 AI Expo로 정부 참여와 함께 국내 대표 AI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신기술들을 지금 선보일 예정이므로 올초 지속적으로 지금 강한 테마를 형성한 이후에 최근 고점 대비 3, 40% 이상 지금 낙폭이 컸던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의 눌리목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재료이기도 하고 최근 또 수급 상황을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낙폭이 과도한 이런 자리에서 AI 관련주들의 기간 외주 수급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의 저점 매수세를 한 번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천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입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국제인공지능 대전에서 AI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으로 최근 지금 로봇과 그리고 원격 의료 시장에도 AI 기술을 공급을 할 것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업 구조를 지금 다각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셀바스 AI 역시 기간의 연속 매수세가 지금 바닷건, 박스건에서 들어오고 있다. 요즘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3만 7천원까지 간 셀바스 AI가 지금 낙폭이 과도하게 나온 자리입니다. 나온 자리에서 기간의 수급을 한번 눈여겨보자. 그리고 지금 박스건을 형성해서 업사이드 구간을 만드는 자리를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1만 9천, 9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심을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2만 3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8천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셀바스 AI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부끄러우셔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걸까요? 정말 우리 큰 수익 봤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수익률 확인 가능할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일단 오늘의 목표가는 2만 3천원으로 안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만 8천원 이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R기기 어제도 우리 신화의 인터텍 받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이쪽이요. 어제도 XR기기 관련주를 추천을 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해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XR기기 관련해서 최근 시장이 상승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박스건 장세 속에서 개별 종목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정에 따른 재료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낙폭가대 그리고 박스건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관점에서 XR기기 관련 모멘텀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6월 지금 애플의 MR헤드셋 공개 예정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애플 이외에도 지금 삼성과 구글 등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산업인 만큼 지금 시장보다 좀 견주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라 말씀을 드리고 XR 관련주를 오늘 원픽 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종목명은 뉴프렉스란 종목입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연성해로기판을 제자원회사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XR기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런 이력으로 XR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XR기기의 FB, CB 수요가 올해 또 증가하게 되면 외형성장과 함께 이익성장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뉴프렉스도 지금 XR기기 시장이 올해 성장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크지만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6천원대 그리고 8천원대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가 하단라인에서는 일단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재료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좀 보유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6,87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추천을 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8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6,1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신화인터텍 오늘은 뉴프렉스 받았습니다. 목표가 8천원 손절가 6,100원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아 위원님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참 까탈스럽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럴 때 무방에서 힘 좀 받고 싶거든요. 오늘 힘 좀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좀 힘을 드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이저 수급 이 수급들이 바닷건에 어떤 종목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무료방송에서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정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시부터 시작되니까 잠시 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 M10W 이형빈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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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